다가오는 7월부터는 6.1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선택으로 뽑힌 당선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관악구에는 전국 최연소 구의원이 활동을 앞두고 있어 주목됩니다. 만 20세 청년 정치인을 문성주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번 6.1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최인호 군. 관악구 구의원 가선거구에서 28.59%를 득표하며 당선됐습니다. 2001년생 만 20세. 전국 최연소 구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채 앞으로 4년간 관악구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최인호 당선인은 구의원으로서 정치 편향적 교육 철폐와 예산 낭비 방지 두 가지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관악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정치 편향 교육이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당선인은 관악구 인원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 편향적 교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규탄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관악구에서만큼은 다시는 제2의 제3의 인원고등학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발견 즉시 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징계를 내는 것이 제가 내세운 정치 편향 공교육 추적 감사입니다. 관악구민들의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감시해 허위 예산을 타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악구민들의 투표를 통해 당선된 선출직인 만큼 구의원이라면 주민들의 혈세에 무게감을 알아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준희 관악구청장과의 협치에 대해서는 견제를 하되 협치할 부분은 협치하며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의회의 역할이 구청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견제할 거는 제대로 견제하고 또 협치할 거는 같이 협치하는 게 제가 해나가야 될 방향성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에 나타난 만 20세 청년 정치인이 밝힌 포부가 앞으로 관악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